그러고 가도 되냐고 허락하지 마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잠깐 쉬어가는 쪽에서 우리가 뒤에 우리 당부팀, 당부팀 좀 한번 준비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좀 이렇게.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우리 봄처녀가 치마자락 살살 흔들면서 우리 나물 뜯으러 가죠. 그죠? 찔레꽃 그죠? 찔레꽃 따봤습니까? 여러분들 찔레 잡숴봤습니까? 드셔봤어요? 찔레 드셔보신 분? 아, 역시 오빠들 멋져. 요쪽에 오빠들 찔레 드셔보셨어요? 저 오빠 더 잘생겼네. 자,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멋진 신사분이 나오셔서 저음에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자, 좋은 변성수 씨. 네, 변성수 가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 네.